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스텔라의 첫 싱글 앨범 타이틀곡 유토피아 뮤직비디오 해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노래는 크로스오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발렌시아가 프레스텔라를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접목한 음악 스타일을 추구하며 일본, 유럽 등에서 밀리언 셀러에 오르는 등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션입니다. 프레스텔라는 앞서 세이발 라이프스에서 무라마츠 타카츠구와 작업하고 이번에도 발렌시아와 호흡을 맞추면서 세계적인 거장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프레스텔라가 작사에 참여하는 등 본인들의 세계관을 담기 위해 발렌시아와 긴 호흡의 음악적인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퀸의 영향을 받은 발렌시아의 영향으로 유토피아는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와 락사운드, 그리고 포레스텔라만의 클래식한 발성이 어우러지면서 웅장하고 신비로운 뮤직비디오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포레스텔라의 독보적인 앨범의 유토피아 뮤직비디오, 외국인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보컬 디렉팅을 맡았던 강영호는 멤버들이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여러 겹의 목소리를 쌓여야 했기에 인트로 부분이 가장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고우림은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에서 포레스텔라의 예술성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가이드 음원을 들었을 때 음원이 워낙 변화무쌍해서 어디까지 가야하고 절충을 해야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Oh my god. 아이 their taking us on a bit of a journey it seems. it definitely feels like a soundtrack to some kind of disney movie so far oh man that was so intense love Queen this is a very queen sound isn't it? I was lucky enough to work 리액터의 말처럼 육토피아는 라고페라와 같은 무드의 곡으로 음악 변주가 변직적이고 실험적이었다는 평을 듣습니다 1.5end 액üptive 3.5 5.4 5.5 3.09 4.5 5.5 5.5 6.5 9.5 5.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민규는 인터뷰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문명 발달이 유토피아지만 자연 입장에서는 디스토피아일 수 있기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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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